어리아 상대방 어까로 좀 시켜봐 에이씨 아 목배가 성공이었으면 멋질뻔했는데 세트하는거 맨 것도 골 때리는데 하아 이겼스 네 하아 하아 보자마자 어디가 더해 되자 네 영원한 빛을 낼고 왔어 영원한 빛을 낼고 왔어 영원한 빛을 어 일단 일단은 안갈렸어 일단 안갈렸어 됐스 전용카드 선취 3 1 2 2 2 2 3 아 소울 아 호프니스도 지금 공간 안되고 호프니스 공간 안되고 아 그게 다 그게 그게 방법이야? 아닌데 이거 방법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아니면 다 듣긴 하네 그래도 좀 알 것 같은데 애초에 기란 각도 안 나오잖아 우루카를 죽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나 죽여라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이제 네 안 돼요 그 기랑을 기랑이 내 필드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블루는 어쨌든 남잖아요 블루는 어쨌든 남으니까 안 됩니다 아 일어라 일어라 잘했어 말라고 아 라시가 여기있네 잠깐만 그러면 포니 포니퍼피 엑스튜디오가 벙어리 되는게 맞겠나? 더 벙어리 하자 엑스튜리어야 더 벙어리 하자 융합 아 저것도 문제네 백니다 일단은 저건 이게 엑스튜리오랑 하겠죠 그라고 스타베리아 커피 이걸 통과시켜 이걸 통과시켜 라시 커피 어멘 벙어 벙어 자 벙어 네 네 네 그건 그냥 드르메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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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메르피 숨바꼭지 뭐 소환할게 있지 아이피 마스카라나? 아이피 마약이네 너무 애매한데 너무 애매한데 자 일단은 라티랑 왈랍이랑 퍽이랑 돌아가자 그 묘지경찰? 이걸 안쓰네 경찰아저씨가 반응을 안하는데 자 이젠 어떻게든 되겠지 다 포니 됐지 가끔 이럴때 토샬 두장 넣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하면 손패가 망합니다 하하핰 토샬 두장 넣는 순간 망해요 넣고 싶긴 하지만 세이렘 그램 포니에 케이스 역전하고 이것까지 퍼핀 남아있어 올리고 숨메르 캐시 올리고 호비어나 아왕인데 자 호비어 데려오고 호니 올리고 라스야 일로와 세장 갈았구요 숨메르 효과 가만히있어 아저씨 조용히 하고있어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아 커피 지금 저게 안되는구나 다 싱크로가 안되는구나 2 타이크 레이단 아 아크림 클레어로 라스 두근두근 메르피즈 어디있냐 흠 하하하하 흐흐흐흫 아니야 좀 참아봐 아니 왜그래 왜그래 아직 게임좀더해야되잖아 아니 왜왜왜 이상한지 사려고래 갑자기 그거 다쓰면 남는게 없단 말이야 대석들석 내리키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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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다른 어둠 늑지도로곤 아 저기서가 널 봤었구나 아이고 돌려줄게 토샤야 너도 돌려줄게 좀만 있어봐 배틀 종료시점 뭐 제외냐 하나? 아 그래도 하나? 하나라도 좀 제외해봐 거스려 죽겠네 메인툰 엘프 뮤지에서 덮고 안 덮고나 메일 3장 오 다행이다 없다 후 그 아저씨는 바보란다 애초에 전사족이네 심지어 애초에 전사족이었어 제트 상대가 떠났다 아 야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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